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0분 났어 안녕 여러분 다음에 또 올게요 바이바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궁금해 나 진짜 너무 궁금해 순수 씨가 뒤에 가서 살펴보시 확실해 아 이거 진짜 없어요 아 없어요? 그래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? 진짜 없어요? 심심할 때 같이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뒤에서 따뜻하게 아 진짜 없는데 수프 때 수프 때 야 그렇게 와요 야 그렇게 와요 아 빨리 보통 좋은 게 없네 안돼 아니 이거 진짜 없어 뭐지? 그냥 없으면 저희 그냥 와요 그냥 와요 그나마인 거잖아 근데 나 그나마라도 하고 싶어요 좋은 건 없는데 아니 나쁜 거 없는데 나쁜 거 없는데 나쁜 거 있어도 되지 아니 빨리 어우 시화 씨 말 너무 잘해 빨리 그냥 저 빨리 맞아요? 맞아요? 아니 최초야 이래야 되는데 아니 본인이 이렇게 끌어당겨도 되는 거예요? 저는 음원 1등을 하고 싶고 저희 에버랜드와 만나고 싶고 월드 투어를 하고 싶고 뭐였지? 팬미팅을 하고 싶고 립 광고를 찍고 싶습니다 어 왜냐면 저희 많은 에버랜드께서 저의 입술을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립 광고를 꼭 찍고 싶습니다 한 번 뻔하게 할까? 뻔하게 하나 둘 셋 이거 너무 잘 아니에요 츄가한테 세금을 뭔데요? 뭐고? 어? 어? 민현 씨가 매일매일 요리를 하고 하지만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혼자라고! 아니! 털을 넣어야 돼서 똑같은 맛이야? 아 뭐야! 왜? 한 번 더! 한 번 더! 한 번 더! 3 2 1 3 2 1 2 2 아쉽고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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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마지막 만약 마지막 마지막 이 성격 사람 lev 3, 2, 3 3, 2, 3 4, 2, 3 4, 2, 3 왜 이래요? 왜 이래요? 왜 이래요? 잘했다니까요 잘했다니까요 너무 잘했는데 왜 그래? 아 왜 그러고 너무 잘했는데 너무 잘했다 나 가사 틀렸어 왜 이래요? 얘도래요 얘도래요 그런 거 안 해요? 예은이랑 수진이는 막 안무 영상 같은 거 안 올려요? 저 가끔 올리는데 요즘에는 안 올렸어요 뭐 어떤 거 올렸어요? 세븐 링스 아 진짜 잘했다 아 진짜 잘했다 보여줘 수진아 보여줘 수진아 그래도 됐다 아 잠시만요 어떡해 귀여워 하나 둘 셋 넷 와아 미치 왜 웃으세요? 아 진짜 잘해 잘해 너는 잘해 너는 잘해 내가 얼굴 밝혀지네 본인이 민망해서 잘해 진짜 잘해 잘해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고하셨다 와 대박 미쳤어 눈 가려 아 너무 떨리면서 먹었다 진짜 와 진짜 파격적이다 귀여워 파격적이다 이루는 라야 용기 1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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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 진짜 멋있어 잘 춘다 잘 춘다 왜 치고싶은거 넉넉넉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